오버 더 시차 설명 시작하겠습니다. 섹션 원 라이트 푸트 사이드 락 리커버 트리플 스텝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사이드 락 리커버 트리플 스텝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섹션 원 카운트 라이트 원 투 쓰리 앤 포 렛트 파이브 식스 세븐 앤 에잇 섹션 투 라이트 다이 에고널 셔플 포워드 스텝 백 스텝 레프트 스텝 백 스텝 락킹 체어 forward 락 리커버 백 락 리커버 섹션 투 카운트 다이 에고널 원 앤 투 렛트 쓰리 앤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섹션 섹션 3 라이트 바인 스텝 터치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쿼러턴 투 렛트 사이드 비하인드 쿼러턴 터치 섹션 3 카운트 라이트 원 투 쓰리 포 렛트 파이브 식스 쿼러턴 세븐 터치 에잇 섹션 4 아웃 아웃 인 인 백 토 스트럿 라이트 토 터치 스텝 레프트 토 터치 스텝 섹션 4 카운트 앤 원 투 홀드 앤 쓰리 포 홀드 앤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섹션 원 라이트 원 투 트리플 스텝 3 앤 포 렛트 파이브 식스 트리플 세븐 앤 에잇 섹션 투 다이 에고널 1 앤 2 렛트 3 앤 포 렛킹 체어 5 6 7 8 섹션 3 라이트 바인 스텝 1 2 3 4 렛트 쿼러턴 5 6 7 8 섹션 4 앤 원 투 앤 쓰리 포 벡토 스트럿 5 6 7 8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olíticas 2 3 밤 3 감사합니다.